겨울이 찾아온 작은 아파트에서 건조함은 매일같이 이 가정의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아이의 피부는 자주 건조해지고 작은 기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으며 특히나 저녁에 집안이 더욱 건조해져 잠을 잘 때도 불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안의 식물들도 건조한 환경에 시들어갔고 목재 가구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집안 곳곳에 영향을 끼쳐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저하시켰습니다. 부모님은 내 방문 때마다 건조한 공기에 대해 걱정하셨고 이렇게 건조하면 감기 걸리기 쉬워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러한 건조함은 가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복까지도 해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가려워 잠을 설치기도 했고 부모님은 항상 건조한 환경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피부는 당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어메이드 9L 대용량 가습기 AMH9000이 집안에 도착하면서 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습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습기의 세련된 디자인은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들은 집안의 분위기를 즉시 변화시켰습니다. 가습기는 수면 등, 전원, 타이머, 분무량 조절, 습도 조절, 자동 분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앱 제어 기능은 사용자가 외출 중일 때도 가습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물통은 넓은 입구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사용과 세척이 간편했으며 분무구의 탈착 가능성은 세척을 더욱 쉽게 해주었습니다. 이 가습기가 설치된 후, 건조했던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더 이상 건조함을 걱정하지 않으셨고, 아이의 피부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집안 식물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에어메이드 가습기는 단순한 가습기를 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어메이드 가습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